오늘 최다 구성 가져가시면 이 모든 구성 안에 26,600가의 원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손톱으로 긁을 정도로 저렇게 귀해요. 그럼 몇 퍼센트나 먹을 수 있어요? 13%. 그 안에 있는 씨 있잖아요. 씨는 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4,787호라 그게 얼마큼인데요? 이거예요. 이거 한 스푼이면 하루에 필요한 항산화력뿐만 아니라 불포화 지방산, 비타민, 칼슘, 단백질 이런 영양성분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저는 이렇게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배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난 거죠, 고객님. 너무너무 지친다. 날이 더워서 그런가 기운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뭐라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시잖아요. 너무 간편해요. 맛은 어떨까? 사실 맛에 호불호가 많이 있지 않아서요. 그러니까요. 온가족 건강식품으로 괜찮더라고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블루베리, 이렇게 요거트처럼 해서 아사이베리 챙겨주시고요. 이렇게 건강하게 음료처럼 드셔도 좋고요.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에다가 아사이베리 넣고 얼음만 동동 띄었는데 포도주스 같죠? 그런데 포도주스는 그 안에 설탕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그가 알 게 뭐예요? 이거는 설탕 제로, 합성 첨가물 제로, 구연산 제로. 여러 가지 걱정되는 것들 아무것도 안 들어있고 100% 야생으로만 꽉꽉 채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약간 신맛이나 단맛이나 이런 게 없어요. 합성 첨가물 제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유의 맛만 좀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항산화 성분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햇볕이 아무리 많이 자외선을 쬐어도 그리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피곤해도 걱정을 좀 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항산화에 대해서 보호될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몸매 관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 당연히 좋고요. 그래서 어르신들까지도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보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모두 다 권해드리겠습니다. 방송 최다 구성을 알아보시나 봐요. 오늘 잘 들어오셨습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물량 확보를 하고 온 바로 브라질에서 정식으로 수입 통과는 저희가 소분을 국내에서 해드려요. 수입 완제품이라는 것은 약간 정정을 해드리고 하나에 한 팩이 원래 3만 원이거든요. 오늘 방송 중에 들어오시면 진짜 많이 드릴 거예요. 8팩에다가 6팩을 더 드려요. 그래서 방송 최다 14팩이 되는 거예요. 2014년도에는 딱 한 번밖에 못 보여드렸던 그 귀한 구성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역시 알아보고 계신 것 같아요. 방송 최다 14팩 저희 무이자 10개월의 조건까지 하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건강을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달에 만 원대로 괜찮으시죠? 16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는 그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앱으로 들어오세요.